모두 너를 좋아해 좋아해 평소에 왜 해야 되는데 지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이거 위험하다 깔끔하게 우리 파라지 우리 파라지 이 파라지 이 파라지 이 파라지 이 파라지 우리 파라지 왜 이래 이 파라지 이 파라지 색다른 재미 이 파라지 우리 파라지 윤기야 사랑해 네 사랑해 단정부터 올라온다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몸을 볼게요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하실까요? 그대 못생겼어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정말 혼자 하네요 하하하 우린 너나들이지 건들지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형 네 윤윤기 윤기 네 팀 현 이도 거기 은비 태형한테 영상 표지 보러 우리 태형이가 영상 표지 한 번 태형아 여기 많이 덥다 도로 빨리 와 한동 씩 태형이 사랑한다 태형아 사랑한다 태형아 사랑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넘어가 안넘어가 빨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다 빨리온나